네, 다양한 경제 이슈를 여러분에게 직접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코너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뵙는데요. 오늘 모신 경제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구독하 경제 이슈, 홍 대표님이 두 가지 준비해 오셨네요. 네, 첫 번째는 전월세 전환율. 요즘 제일 뜨거운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인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를 살았다? 네. 그런데 갑자기 월세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월 얼마 받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고금리 시절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 그러면 12%인 거죠. 전월세 전환율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12%였습니다. 네, 네. 그만큼 높죠. 그런데 그걸 이제 나라에서 물론 강하게 규제는 하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금리에다가 한 2% 정도를 더 붙여서 보통 그렇게 전월세 전환율을 이제 제시를 해왔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4%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2.5%로 낮추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였는데 지금 전세가에 대한 규제 들어가고 이러면서 월세로 다 전환한다. 월세만 올린다. 이렇게 되면서 걱정이 제기되니까 2.5%까지 내린 거죠? 이제 도움이 좀 되게 전세 시장에 아무래도 매물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점점 축소되는 중이에요. 2000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전세 사시는 분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통계를 보면 15분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17년 사이에 전세 비중이 확 줄어들고 있었고 그 대신 10명 정도 사시던 월세가 20명 넘게 두 배로 넘었고요. 그러니까 전세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이 효력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월세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월세에 대해서도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4%였다가 2.5%로 내려간다. 이게 지금 강제적인 조치인가요? 그러니까 이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이제 처벌까지는 아직. 아니죠. 가능성은 이제 열려 있죠. 앞으로. 왜냐하면 임대차 3법에 이미 이제 임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조건들을 다 기록을 남기고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6월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점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월세 이율이 주변보다 너무 높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잡아낸 다음에는 충분히 이게 또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까지만 일단 놓고 보면 권고사항. 권고사항. 이제 예전부터 주택을. 대표적인 얘기죠. 거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장기 통계들을 여기에서 다 제공을 해 주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제가 소개하자면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전환율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2010년부터 통계. 그러니까 만 10년 넘게 통계가 있죠. 그래서 서울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오피스텔 1억짜리를 딱 하면 1년의 이자를 월세로 전환을 하면 천만 원 냈던 거죠. 10%였어요. 10%를 월세로.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은 얼마냐. 6%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이런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4%라는 것은 기준은 있었지만 네. 강제는 아니었고. 적어도 이제 오피스텔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의 전월세 전환율들의 통계들을 살펴보면 훨씬 그 위에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전세가 급등하는 것도 모자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걱정하면서 왜냐하면 월세로 전환하는 순간 월세부담이 확 오른다는 걸 벌써 느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금금리 0.5%인데 전월세 전환율은 아직 5% 후반 정도니까 서울이. 그것도 굉장히 거래가 잘 되는 서울이 5% 후반 정도이니 이걸 이제 월세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 주거비용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전세는 정부가 전세 관련돼서 각종 대출을 해주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데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건 사금융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월세 대출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모은행에서는 카드로 월세를 들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이 주력이 되고 있으니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금융의 여건에는 아무래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의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건 아무래도 담보가 좀 있는 편인데 비해 그렇죠. 월세는 그런 게 없으니까 보증금은 약할 테니까요. 또 이제 월세를 못 내면 보증금을 차감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늘 좋은 쪽으로 쓰이는데 이럴 때는 안 좋은 쪽인 거죠. 당신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리스크를 위험을 금리에 부과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잘 볼 수 없는 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서민들이 전세자금 목돈만 조금 마련하면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은 전세를 담보로 잡는 전세대출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서민주거안정에 조금 기여를 해왔는데 이제 전세 규제가 들어가니까 월세 전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월세에 대한 인상을 너무 많이 못하게 전세대금에 대해서 2.5% 이상을 못 받게 하자고 하는데 이게 강제가 아니다 보니 그 위에서 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속되면 정부에서 이 월세 규제도 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전세담보대출처럼 월세에 대한 카드 등을 이용한 대출상품이 나올 것이다.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불확정적인 상황이네요. 네. 이게 이제 뭐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정확한 실상을 알아야 그렇죠. 또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조금 서두르다 보니 일단 지금은 열려있는 가능성이지만 좀 불안감도 높아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위에서 월세 관련된 안정적인 기반과 제도와 정책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죠. 네. 이게 화웨이 이야기를 화웨이. 뭐 중국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묵은 이야기인데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얘기하러 나오신 건 아닐 테고 그렇죠. 화웨이가 우리 기업,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화웨이 규제가. 네. 일단 이제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번 나왔죠. 1차 제재가 나왔던 게 뭐냐면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이 기술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5월이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라고 해가지고요. 수탁 가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전문 업체한테 위탁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넘버원 수탁 가공 회사가 대만 세미컨덕터인 바로 TSMC라고 부르는 회사인데요. TSMC. 전 세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래서 화웨이도 자기들이 반도체를 생산해서 자기들 스마트폰에 그걸 넣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TSMC에게 위탁 가공을 했는데 TSMC의 위탁 가공 기술이 원래 미국 거 아니냐. 원래 미국 원천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 인텔이나 페어 차일드 반도체 시절부터 50년대로 끌려갑니다만 그 모든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이 기술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TSMC가 그러면 화웨이에서 개발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애플이 TSMC에게 가공하고 맡기고 이러면서 최근에 TSMC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저희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항목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3차 제재안이 이번에 발표됐는데 3차 제재안에서 화웨이가 설계한 이라는 항목이 빠졌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화웨이에 공급되는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은 반도체도 이제는 미국 기술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는 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이 되는 AP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뇌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글리코겐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근육도 필요하고 신장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데이터 메모리 이런 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랜드 플래시라든가 아니면 SD 카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미국 공간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반도체들이 필요한데 메모리 이거를 미국 기술 없이 만들어진 그건 없다. 반도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도 전부 화웨이에 공급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쪽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한민국 주력 기업들이잖아요. 삼성전자, ISK, 하이닉스 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왔죠. 아, 본론이 그거네요? 네,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특히 2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판매 출하 1위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시장은 지금 전부 스마트폰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애국 마케팅으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자국 것만 팔면 중국은 화웨이가 최고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억제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란 부품들은 이제 다 수출 중단, 공급 중단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지금 시장이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 지난해 한 해 동안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액이 얼마냐 하면 2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조 원 정도를 한 회사가 한 회사가 세계의 세 번째로 큰 반도체 수요자였습니다. 1위는 당연히 애플,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화웨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회사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큰 공급처가 규제 때문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증시가 갑자기 3% 급락세 오늘 거기다 특히나 SK 하이니스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게 또 화웨이 영향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 뭐 없다고는 말 못하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전체 이제 매출에서 화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3.2% 정도. 그런데 이 두 번째로 큰데도 3%니까 삼성전자가 고객 다 변화가 되게 잘 돼 있는 셈인 거죠. 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를 또 수탁 가공 사업도 하니까 그런데 매선 이제 SK 하이닉스는 전체 고객 1위가 애플 18.3% 너무 굉장히 크죠. 2위가 화웨이인데 11.4%나 삼성전자는 3% 정도 화웨이 향 반도체 수출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화웨이 향이 11.4% SK가 비중이 높네요. 네, 더 높은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와 최고의 경쟁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회사와 수십 년에 걸쳐 정말 치열하게 경쟁한 경쟁관계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전체 매출에서 또 화웨이가 12%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메랑이네, 부메랑.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화웨이라는 회사가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또는 백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고객의 정보를 빼돌린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만들어내는 주력 상품이 통신장비도 통신장비지만 스마트폰인데 그렇죠. 스마트폰의 핵심 장비에 들어가는 걸 다 막아버리다 보니 그 피해가 처음에는 TSMC 그 다음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인데 이어서 지금 마이크론까지도 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렇고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쪽도 화해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LG U플러스 미국에서 직접 저는 깜빡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회사를 콕 찍어서 남의 나라 회사를 얘기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우리의 최대 어려움이 되겠는데요. 왜 유럽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게 되냐면 이게 쌉니다. 싸니까.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5G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대용량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거기다가 차세대 우리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들을 위해서는 아주 정교한 GPS가 필요하고 그렇죠.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에 혹시 표현님 예전 어디 여행 가시건 할 때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안 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저희 초기엔 우리나라도 안 됐었죠. 지하로 내려가면. 네. 그런데 유럽 나라들 상당수 아이도 투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투자가 부진하다 보니 자기들이 정보통신산업에서 우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보면 노키아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같은 수많은 유럽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매출 또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 많은 돈을 지금 재정위기 겪고 이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공공보건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주파수 경매에 이를 때 너무 과열돼서 통신회사들이 또 큰 그 뒤로 후유증을 겪었던 것까지 다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싼 제품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은 또 괜찮은 그러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를 잘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통신장비 쪽에서는 역시 유럽 회사들 엑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삼성전자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화웨이 갈등인 것이죠. 제가 20대 국회에 있을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의 응급 무선망 사업을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개 입찰을 하니까 화웨이랑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통신사랑 함께 컨섭션 구성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그쪽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제품이 가격은 싼데 성능은 뭐 쓸만하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급속도로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다 치고 간 거네요. 이제 뭐 미국은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영국이 일단 이번에 화웨이 장비 안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11월 대선 때는 이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냐?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저게 30초만 남았답니다. 짧게 결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 입장이 많습니다. 기술 도둑질 문제들이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반티죠. 민감한 기술 도둑질 문제들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지난번 법안도 그렇고 민주당이 찬성해 준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 가르기로 딱 선거 끝나고 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이슈 너무 정신없이 짧게 하지만 재미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찾아가는 구독경제 경제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이 시간 오늘은 홍춘욱 EAR 대표께서 나오셨는데요. 2주에 한 번 꼭 나와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홍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derm이장 고맙습니다.